엘프리모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엘프리모 오늘의 이벤트는 소울 슈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엘프리모는 체력이 낮고 단거리 브로울러기 단거리 공격 브로울러기 때문에 원거리 유닛과의 싸움에 처범부터 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7600으로 충분한 체력을 갖고 있고 복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브로울러는 8명입니다 엘프리모가 싸우다가 탈락을 했고 생존 브로울러는 6명입니다 새싹이 2호님이 왕이 밖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풀 속에서 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브로울러는 5명입니다 지금 생존 브로울러는 4명이 됐고 새싹이 2호님이 내려오면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저 곰의 타겟팅을 뺏겨서 태싹이 2호님을 다 들어줄지 못하고 4등으로 마감을 했고 태싹이 2호님도 지금 생존 브로울러는 2명입니다 4등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